조선 최고의 살수 혹시 이난이라고 들어봤어 조선 최고의 살수 언제부터 이런 게야? 좀 되었어 흉중의 혈도가 막혀있고 빈 메기 시몬이 격한 무공을 몸땡이가 버티지 못하는 게야 조선아 혹시 이런 놈 못 봤어? 못 봤습니다 못 봤구만 실보이가 안 보인다? 전 아무것도 못 봤어요 잘 생각해봐 당신 유명한 살수라고 했지 이거 다 줄 테니까 사람 좀 죽여줘 추라 아아아아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